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블 링크리스트에 관한 기본적인 함수들을 같이 코딩해보는 시간 가져올텐데요 오늘 노드 생성, 찾기, 삭제, 추가 아니면 중간에 추가하는 그런 펑션들을 한번 만들어볼거에요 여기저기 C컴파일러 준비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판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C니까 sdio하고 standard library 추가할게요 처음으로 할거 일단 구조체가 있어야겠죠? 일단 구조체를 만들게요 type.def.struct.list.node 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가지가 필요하겠죠? 첫번째 데이터필드 인트 데이터 그리고 다음 노드와 이전으로 연결하는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list.node 이거는 next라고 하고 struct.list.node pointer previous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뭐 노드 기본적인 건 다 했구요 그냥 얘 이름 노드라고 지어주면 앞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부터 만들어볼까요? 일단 노드 생성부터 해볼게요 노드 생성은 노드 포인트를 리턴하니까 노드 포인트 크리에이트 노드 인풋은 데이터 하나만 딱 받을게요 얘가 데이터를 딱 주면은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뭐 variable 초기화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만든 노드 리턴할게요 노드 포인터, 뉴노드 새로운 노드 하나 넣어둘게요 이따가 이제 메모리를 할당 해줘야겠죠? 캐스팅 한번 하고 노드 포인트로 malloc, size of 노드만큼의 메모리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해서 받고 이제 variable 초기화를 한번 할게요 variables initialization newNode 데이터는 여기서 오는 데이터를 받을게요 그리고 newNode next는 일단 초기화만 시켜놓을게요 이렇게 prev는 null 새로 만든 애를 리턴해라 하면은 이제 createNode가 완성되겠죠? 이 function은 노드 크리에이션 이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한번 만들어 볼 함수는 노드 삭제인데요 이 노드 삭제가 실질적으로 삭제가 아니라 그냥 메모리 상에서만 없애버리는 그 노드 중간에서 노드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메모리 상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한번 깔끔하게 delete, deleteNode라고 만들어 볼게요 이건 노드를 받아요 지워질 노드를 받고 얘는 그냥 얘를 메모리 상에서 없애주는 역할만 하예요 그냥 freeNode 를 바로 쓸 수 있는데 그냥 함수 하나 만들므로써 저희 손 안 더럽히고 그냥 청구업자, 청구업자 네 다음 만들 function은 노드를 가져온 몇 번째 인덱스에서 노드를 가져와라 라는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드 포인터를 리턴하구요 getNodeAt 이라고 할게요 얘는 시작점과 인덱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작점 노드에 head 대문, 3번째로 할게요 그리고 몇 번째를 줄까라고 물어보는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창 좀 늘릴게요 잠시만요 이 노드는 몇 번째는 노드를 리턴하기 때문에 get까지 갈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임시노드인데 그냥 노드를 쭉 달릴 거예요 이거 그냥 horse라고 할게요 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그냥 head를 받아요 그림으로 하면은 이렇게 노드가 세 개 있다고 칠게요 노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next, next, prev, prev prev는 null 있고 얘도 next는 null 얘가 head구요 일단 head를 받아요 이 horse 하나 만들어줘 저희가 이 horse는 head에 있어요 여기 horse는 head를 받는다 이 head에 있어요 다음에 가요 인덱스가 2라는 인덱스가 왔어요 예를 들면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그면은 계속 달려요 여기서부터 널이야? 아니야? 달려 널이야? 다음 널이네? 인덱스 몇이야? 2야? 그럼 리턴해? 약간 이런 함수구요 그래서 일단 count를 하나 만들게요 얘는 0으로 해놓고 어디까지 달릴거냐 홀스에 홀스가 null이 아닐 때까지 달려라 만약 카운트 아 일단 여기서 음 만약 못 찾으면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라고 리턴 할래 하나 만들어 놓고 만약 카운트를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이게 만약 우리가 찾으려는 인덱스와 같다면 개를 리턴 해야겠죠 리턴 홀스 그리고 홀스는 만약 못 찾은다면 얘가 카운트가 그 인덱스가 아니라면 홀스는 홀스의 next를 받아요 이 함수는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null이 아닐 때까지 계속 달려요 얘가 헤드로 달려놓고 달려요 null이야? 아니야 달려 null이야? 아니야? 만약 카운트야? 리턴해? 카운트 아니야? 앞에 있어? 달려요 그래서 그냥 얘를 리턴해 주는 그런 몇 번째 인덱스의 노드를 가져오는 그런 함수고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만들어 볼 노드는 리스트 안에 노드가 몇 개 있는지 카운트해 주는 이 getNode의 실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카운트 리스트의 개수를 리턴할 거니까 int를 리턴해 볼게요 그리고 카운트 노드 얘도 시작점을 받아요 노드 포인터의 헤드를 딱 받을게요 몇 개인지 세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 하나 만들어놓고 달리래 하나 필요하죠 어김없이 말 하나 만들게요 말 하나는 헤드 시작점으로 갈게요 홀스 시작점으로 오케이 그럼 몇 개인지 그냥 셀 거예요 그냥 루프 하나 돌려놓고 이 말이 말 맞나요? 말이 null이 아닐 때까지 계속 달려요 다음 null이 아닐 때까지 말은 말의 next를 받으면서 계속 달려요 카운트 추가 계속 올려줘야겠죠 카운트를 구르고 그 카운트를 리턴합니다 홀스가 null이 아니면 홀스 일단 헤드에 딱 얹혀놓고 null이 아니야? 달려 null이 아니야? 달려 null이 아니야? 어? 리턴해 null이네요 그쵸? null이면은 이 카운트를 리턴하는 리스트 안에 노드가 몇 개 있는지 세주는 함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 addNode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addNode라고 만약 저희가 하나 노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맨 끝에다가 그냥 이렇게 슥 말 좀 지워버리고 끝에 하나 노드를 생성해서 그냥 노드 맨 뒤에 엮어주는 영어로는 append라고도 하는데요 맨 뒤에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어주는 함수 하나 만들어볼게요 addNode 얘는 헤드를 먼저 받아요 시작점을 받고 그 새로 추가될 노드 newNode 를 받아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추가할 때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데 얘를 딱 추가하고 싶어요 그 상황 그게 첫 번째 상황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추가하고 싶은 상황 이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두 번째 상황은 이미 리스트가 존재할 때 그때 맨 뒤에 추가하는 그 두 개의 상황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상황 no list accessed 이렇게 할게요 list accessed 두 번째 상황 리스트가 없을 때는 그냥 굉장히 쉬워요 만약 리스트가 없을 때 만약 이 헤드가 아이고 대문 잘했네 헤드가 모일 때요 그렇게는 맞나요? 맞죠? 헤드가 널일 때 그냥 하나 만들어주면 돼 끝이에요 그냥 헤드는 뉴 노드 이 새로 들어온 노드가 이제 헤드가 될 거예요 이제 이걸 업데이트 해줘야 할 때 저희가 더블 포인터 노드를 받아왔어요 헤드를 만약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else 맨 뒤에 끼는 거죠 일단 맨 뒤에까지 가기 위해서 말 한말이 필요해요 말 한말 또 만들게요 노드 포인터 홀스 하나 만들고 얘는 헤드를 가져요 그리고 말 달려야겠죠 언제까지 넥스트가 널일 때까지 달릴게요 홀스의 넥스트가 널일 때까지 달려라 그리고 홀스는 홀스의 넥스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넥스트 이 말 달리는 말 달리는 말에 다음 넥스트가 널이냐 아니네 달려 넥스트 널이야 아니야 달려 넥스트 널이야 맞죠 그럼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뒤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 시켜주려고 말을 달렸던 거죠 말 달렸어요 맨 끝에를 찾겠죠 이렇게 하면은 찾으면 이제 연결해줘야겠죠 얘가 누노드예요 얘가 누노드예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일단 이 홀스 이 홀스의 넥스트를 뉴로 하고 뉴의 프레브를 홀스로 하면은 잘 이어지겠죠 연결해 볼게요 홀스의 넥스트는 새로 들어온 뉴노드 그리고 뉴노드에 프레브는 홀스 이렇게 하면은 연결되겠죠 간단하죠 아직 다음 이제 뭐 만들어 볼까요 음 이 중간에 들어오는 거 만들어 볼까요 중간에 들어오는 거 이 노드를 중간에 한번 끼는 거예요 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노드가 세 개 딱 있는데 저는 얘랑 얘랑 사이에 노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아 뭐야 이렇게 새로 만든 노드를 중간에 이렇게 끼고 싶어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가지 경우가 딱 있어요 어 이름부터 만들게요 보이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요 음 두 가지를 봤죠 어디 노드 뒤에 낄 건지 인덱스 0 뒤에 낄 건지 이거 딱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집어넣을 노드 새로 만들어진 노드 아까 제가 create 노드에서 노드 하나 만들었죠 노드 하나 만들고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얘 뒤로 놔줘라 이렇게 그 펑션이고요 어 이거 insert 노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현재 노드 어디 노드 뒤에 낄 거냐 어디 노드 뒤에 낄 거냐 노드 포인터 어디 노드 current 노드라고 하고 새로운 노드 뉴노드 뉴노드 이렇게 두 개를 받아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새로운 노드를 낄 때 얘가 이제 0으로 하면은 얘가 이제 헤드가 되겠죠 그 헤드 뒤에 낄 건지 헤드로 낄 건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 헤드 헤드냐 아니면 not 헤드냐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헤드냐 살짝 물어봐요 헤드니 이렇게 살짝 물어보고 헤드에요 만약 헤드인 경우 어떻죠 넥스트가 넥스트가 널이고 프레브도 널일 때 헤드가 되겠죠 얘가 받는 거에 프레브가 널이고 또한 커런트에 넥스트가 널일 때 얘는 100% 해야 되죠 앞뒤가 없으니까 그쵸 그때는 그냥 커런트에 넥스트 는 뉴노드 얘가 커런트죠 어디 있어 커런트 여기 있다 커런트에 넥스트가 얘가 이제 뉴노드가 왔다고 해봐요 커런트에 넥스트가 이제 뉴노드 여기서 이제 슥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뉴노드 그리고 얘 뉴노드에 프레브는 커런트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뉴노드에 프레브는 커런트가 될 거예요 이제 헤드가 아닐 때 헤드가 아닐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얘 테일이냐 아니면 중간에 끼냐 낫헤드고 그냥 테일이냐 아니면 In the middle of 투노드 노드 중간에 낄 거냐 만약 테일일 때 테일일 때 어떤 상황이죠 이렇게 일단 연결됐다고 쳐 볼게요 만약 얘가 커런트가 됐고 커런트 뒤에 뉴노드를 넣고 싶어요 그럼 이 상황은 언제죠 이 커런트에 넥스트가 널일 때 만약 커런트에 넥스트가 널일 때 얘는 이제 테일이 되겠죠 이제 커런트에 똑같은 커런트에 넥스트를 뉴노드로 해주고 뉴노드에 프레브를 커런트로 할게요 커런트에 넥스트를 뉴노드로 할게요 뉴노드 그리고 뉴노드에 프레브를 커런트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커런트에 넥스트는 뉴노드 커런트에 넥스트는 아 얘 뉴죠 얘가 뉴노드 커런트에 넥스트는 뉴노드 그리고 뉴노드에 프레브를 커런트 이렇게 하면은 딱 연결되겠죠 이제 마지막 상황 이 중간에 끼고 싶을 때죠 이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제 헤드 아니고 테일 아니면 무조건 중간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else로 묶어 놓은 다음에 이제 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얘를 이렇게 빼고 아 이거 어떻게 그래야 되지 커런트가 얘고 오케이 얘 중간에 끼고 얘 중간에 딱 이렇게 낄 거예요 아 잠깐만 크게 못하나 얘 딱 얘 중간에 딱 얘 낄 거예요 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중간에 딱 얘 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얘랑 얘 중간에 그러면은 커런트에 얘의 넥스트 노드 얘 넥스트 노드 얘랑 얘랑 중간에 끼울 거기 때문에 일단 코딩을 해볼게요 커런트에 넥스트에 프레븐은 뉴노드가 되게 얘가 뉴에요 뉴 그래서 이제 이 줄이 뭘 의미하냐면은 커런트에 어디야 커런트에 넥스트 얘의 노드에 프레브 지금 커런트로 돼 있죠 근데 이 포인터를 뉴노드로 바꾼 거예요 얘를 프레브를 뉴노드로 바꾼 거예요 얘를 얘를 중간에 아 힘들다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그려드릴게요 지금 커런트는 얘를 포인트하고 있고 얘는 얘를 포인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게 커런트에 넥스트에 프레브 커런트에 넥스트에 프레브 얘를 뉴노드로 바꿀 거예요 얘를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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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뉴의 프레브를 커런트로 바꾸고 커런트에 넥스트를 뉴로 바꾸고 커런트에 넥스트에 프레브를 아까 바꿨죠 뉴의 넥스트를 커런트에 넥스트로 바꾸면 되고 그 네 개 할 거예요 뉴노드에 프레브를 커런트로 바꿀게요 뉴노드에 프레브 이 노드죠 이 노드를 커런트로 바꿨어요 지금 여기까지 연결했고요 이제 뉴노드에 넥스트를 커런트에 넥스트로 어 잠깐만 이 라인에서 뉴노드 이 뉴노드에 넥스트 이 넥스트노드를 이 커런트 노드에 지금 현재 넥스트로 포인트 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바꿔줄 건 커런트에 넥스트를 뉴로 하면 되겠죠 커런트에 넥스트를 뉴노드 이렇게 하면은 노드가 중간에 아주 예쁘게 끼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인서트 노드입니다 아 인서트 노드보다는 인서트 애프터라고 지워볼게요 왜냐하면 이 뒤에 끼는 거니까 이 커런트에 넥스트는 뉴노드 커런트에 넥스트는 뉴노드 이렇게 되면은 예쁘게 꼈죠? 네 이제 다음 이제 알아볼 같이 해볼 함수는 리무브 노드라고 아까는 저희가 그냥 이 얘는 아무 위험 없이 그냥 프리만 해주는 애고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이 노드를 지우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겠죠? void 리무브 노드 얘도 헤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노드 더블 포인터를 받아요 헤드 그리고 지울 노드 리무브 노드 리무브 노드 지울 노드를 받아요 시작점 하고 지울 노드를 받아요 이거 지울게요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리무브 노드 할 때 첫 번째 상황 얘가 헤드일 때 얘가 헤드일 때 아 리무브 노드 리무브 노드가 헤드일 때 두 번째 상황은 두 번째 상황은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리무브 노드에 다음 링크에 노드가 있을 때 리무브 노드에 이전 링크에 노드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제가 코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헤드일 때 만약 이 리무브 노드가 헤드일 때 이렇게 헤드가 리무브일 때 이렇게 하면은 헤드는 리무브에 next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헤드가 있고 다음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리무브 헤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링크 할게요 null p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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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 얘가 헤드일 때는 헤드를 한 단계 앞으로 쓱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왜냐면 헤드는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추적해야 앞으로 이제 모든 펑션을 할 때 헤드가 어딘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헤드 날라 뭐가 이제 날라가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한 단계 앞으로 움직여 줄 거예요 넥스트 헤드는 리무브에 넥스트 헤드는 헤드에 넥스트 혹은 헤드는 리무브에 넥스트를 받고 이제 딜리트 노드 아까 저희가 만든 그 청구업자 있죠? 얘한테 헤드였던 애를 보내버리는 거죠 리무브 이렇게 딜리트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헤드가 리무브일 때 헤드를 안전하게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끝이고 다음 아까 리무브에 넥스트가 널이 아닐 때 리무브에 넥스트에 뭔가가 있을 때 를 커버해줄게요 리무브에 넥스트가 널이 아닐 때 이렇게 리무브에 넥스트에 프레브를 리무브에 프레브를 프레브를 이렇게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리무브가 여기 있어요 얘를 저희가 얘를 지울 거예요 리무브 얘가 리무브 노드예요 리무브 노드 지울 노드 샨부 오케이 리무브에 넥스트 얘 얘 노드에 프레브 이 링크를 리무브에 프레브 얘로 바꿔줘야겠죠? 여기서 저희가 뭐하는 거냐면 리무브에 넥스트에 프레브 이 노드 이 노드에 프레브를 리무브에 프레브 얘로 이렇게 스윽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다음에는 리무브에 프레브 헤드 아니 헤드가 아니지 리무브에 프레브에 넥스트를 리무브에 넥스트로 넣을게요 그거는 만약 왼쪽에 노드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먼저 when 리무브 has 프레브 링크 to go 만약 리무브에 프레브 가 널이 아니라면 뭔가 노드가 있다면야 처럼 리무브에 프레브에 넥스트를 리무브에 넥스트를 리무브에 그래서 뭐한거냐면 만약 리무브가 이전에 노드가 있다면 리무브 프레브 얘 얘 넥스트 얘 넥스트 얘죠 얘 얘를 현재 그 리무브 노드에 넥스트 노드를 가르켜라 라고 하는거죠 리무브에 프레브에 넥스트를 리무브에 넥스트로 요렇게 이제 앞 뒤 보시면은 리무브 노드를 가르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얘는 이제 방향 감각이 없어진 애죠 얘는 누구 아무도 얘를 찾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지워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무브 노드를 지울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노드가 지워졌죠 저희가 이제 코딩해볼 펑션들은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제 이 노드를 한번 저희가 만든 함수들을 실험해볼게요 그 실험은 제가 메인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거 하기 전에 메인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여기서 노드를 5개를 만들죠 create 노드로 노드 5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노드를 한번 프린트 쫙 한번 해봐요 잘 들어갔나? 그리고 다음에 할 건 노드 99의 데이터를 가진 노드를 만들고 인덱스 0 을 받고 그 0 다음에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새로 만든 노드를 그러니까 0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네 번째 인덱스 다음에 444라는 노드를 만들고 인서트에프터를 할 거예요 네 번째 인덱스를 가진 다음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한번 프린트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노드를 지울 거예요 인덱스 1에 있는 노드를 지울 거예요 여기서도 리스트 0에 있는 노드를 지울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한번 다시 프린트 쫙 한번 하고 하는 메인입니다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한 번에 되기를 컴파일 컴파일 뭐야 이거 스펠 죄송합니다 스펠링을 틀려 인 예 맞죠? 오 깜짝아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이게 뭐야 아 소문자로 바꾸고 죄송합니다 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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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커런트 프레브 넥스트 프레브 뭐야 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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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 컴파일 결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노드를 크리에이트했죠? 0,1,2,3,4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여기서 99 444 란을 만들고 각각 0과 4 이후에 집어넣었어요 0 이후에 99가 들어갔고 4 이후에 444 잘 들어갔죠? 예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를 지웠죠 0하고 99 얘네들을 이제 청구업자한테 보냈는데 없죠? 잘 지워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블 링크리스트의 기본적인 함수들을 같이 코딩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같이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